물을 많이 드셔야되요 목이 되게 말랐나봐요 혹시 저희한테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? 멘트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? 그런 건 아니에요 예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안 하면 못생겨진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조명이 있군요 할 말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빨리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자 조금만 더 여러분 치즈인더트랩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? 네 진짜 보셨어요? 네 거기 저희 노래 나온 거 알고 계셨어요? 네 진짜 아시는 분 다들 혹시 저희 공연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? 오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요 원래 멘트를 엄청 잘하거든요 왜 웃으세요? 왜 웃으세요? 그게 아니고 원래 저희의 정상 모습이에요 이게 희지인더트랩이라는 웹툰 원작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되게 좋아해서 그걸 읽으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래 들어보시고 들으시면 웹툰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 없는데 아이를 하는데 되게 힘든다 그치 나가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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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Diskuss 부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тут 요리를 재 Dana 고 dem 난 더 내게 그대를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난 내가 그대의 미루가 되어 닮아줄 수 있는지 내 몸속 몸개로 그대를 꼭 안아줄 텐데 내 몸속 몸개로 그대의 미루가 되어 내 몸속 몸개로 그대의 미루가 되어 내 몸속 몸개로 그대의 미루가 되어 바로요 내 김에 멈추는 밤도 그대 곁에서 넘어버리니까 주의는 자 내게 그들을 도와주면 가르쳐줘 공격해라 내가 내 삶에 외우게 되나 밝아줄 수 있는지 내 모습으로 그들을 꼭 안아줄 텐데 내 모든 웃기로 그들을 안아줄 텐데 안아줄 텐데 내 모든 그들을 남아줄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